왜? 이거 신기하다는 느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이거 아니었나? 어, 왜? 김치아... 아, 저런 혼자 해봐야라? 누가 밟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이에요. 안녕하세요, 달성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시 1초. 맞게 다 안가져요. 아, 확실히 춤 이런 거랑은 안 맞는다고.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네. 반대도 안해도. 아, 알겠습니다. 근데 좀 오랜만이라서 가면 나의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땅뚱. 확실히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갑자기 알아서 뭘 사기 시작해. 사기 시작해. 몰라. 아니, 아까 전에 가는데 어, 우리 사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카드를 딱 틀잖아요. 누가 보면 진짜 비싼 거 홀살사겠다. 누가 보면 진짜 비싼 거 홀살사겠다. 홀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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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비싸. 이게 더 비싸. 오늘 그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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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예행연습으로 동물 작품을 했잖아요. 네. 그거 한 이유가 오늘 제가 보여준 리뷰 시리즈가 오물바를 인했어요. 오우. 처음에 영상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상상하는 건 아니겠죠? 홀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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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다, 생일. 와, 진짜 얼마이다, 미쳤다. 나 지금 동아회밖에 안 맞는데? 왜? 왜? 안 나와. 지하에게 동아회 생일이야. 동아회 생일이야. 내가 유인하게 정주의 현아 트레이저프스. 동아회 생일이야. 옐로우 진짜 좋아해. 옐로우. 십일 케보리아.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크. 그땐 진짜 멋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하찮다. 갑자기? 옐로우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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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옐로우 핑크가 괜찮은데.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크. 엑소uga Arc. 옐로우 Podcast. 옐로우 핑크. 옐로우 핑크. 옐로우 SRMS. 옐로우 핑크. 옐로우跟你 볼 때 safely new. 파워레인저 프레저버스 봄을 찾아야죠 고고고 고고고 레디 고 나가자 파워레인저 지구의 저 끝까지 나가자 파워레인저 렛츠고 이제 이렇게 맞춰면 제가 몇 번 본인이 동작했던 거예요 냥냥냥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되게 좋아해 지금 비싸해 지금 이게 수트보다 일상복이 더 예뻐요 아 일상복 팀복 팀복이 예뻐요 너가 만약에 답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마 오케이 네 20년 전이라 저도 기억 안 하신다고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등장인불부터 첫 번째는 깐깐할 것 같아요 저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아 아 아 아 니가 다른 얘기를 해 그 사람들 봤어 나홀로 집에 3에 나오는 낙자 3명 나오는 거기에 데이식스 성지님 닿지 않았어요? 와 데이식스 다 몰라요 아니 근데 빨간색이 리더잖아 약간 리더십도 되게 빨간색이 리더야? 아니야 모르겠어 뭘 모르겠는 놈이야? 아니 얘들 봐 아니 저번에 파워레인저 거? 했을 때 빨간색이 리더가 아니지 않았나? 그때만 아니라 그때만 아니라 보통은 빨간색이 리더긴 해요 근데 원래 앞머리 길이가 이 정도예요? 아니면 저도 항상 그렇게 짜증 났어요 항상 우승도 지쳐를 아 이렇게 세워나 앞에만 이 파워레인저 트레저 포스 중에 가장 매력 없는 캐릭터 진짜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 약간 노재빈 거 같아 응 아까 걔 집게로 싸운 분이 아니에요? 그 화장실 집게 같은 거 화장실 집게 같은 거 이런 거 저 좀 나이 먹어가나 봐 화장실 집게가 무슨 일을 일단 화장실 집게가 왜 있어요? 학교 청소해도 화장실 집게로 이렇게 아 맞아요 화장실 학교 화장실 청소 안 해봐서 화장실 집게 내 친구야 너가 좀 해줄게 화장실 아주머니가 화장실 아주머니가 계신데 항상 이모가 살이 막혀 닿았네 우리도 미래야 우리 신경 미래야 우리 신경 미래야가 또 답변하는 거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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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간에 머리 한 번 자르지 않나요?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근데 사진이 좀 잘못 나왔다 이거는 아니 잘못 오시라니까 일별로 사진이 돼가지고 포리스 포리스 송 같다 포리스 송 예아 여자의 포리스 송아 예아 검은색은 뭐 갖고 싸웠어? 무슨 뭔가를 들고 싸웠겠죠? 망치? 망치 망치가 검은이야? 파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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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는? 누가 누가? 제가 닦아빠지 아 얘는? 약간 자기수 Schutz 방한 것 같아 입을 안 담을 모습이 갑시 행동하는 영상 가볼 수 있어요 망했다 우리 금방 항상 재미있으셨겠다 알고 있으면은 나 이렇게 해보려고 굿 굿 굿 굿 굿! 유논수가 입었는데? 유논수가 입었는데? 네? 유노동우라고 랏딴뚜이 하고 상처를 하셨는데? 랏딴뚜이? 뭐였지 알지? 정말 끝난다 왜 그러지? 이런 애들이 대부분 성격이 시원시원하지? 근데 계속 봤을때 팀곡이 이쁘긴 하네 그치? 멀티가 이쁘네 저 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있어요? 너가 가수? 다 각자 직업이 있어요 저 직업은 하도 돼 그건 모를 거야 나도 알바야? 전문식이에요? 전문 계열인데 우리가 썼면 전문 계열이에요 신사태 진짜? FBI? 그런 것처럼 신사태 TSI 뭐 진짜 몰라? 네 기억 안 나요 첩포 약간이야 어찌? 인정 생각했어 첩포 스파이 스파이가 스파이가 약간 약삭하게 생겼는데? 그건 내가 보면 치아 배열 때문에 야 시아 도와줘봐 이랬는데 약삭해? 약삭한 거랑 약간 정 반대해서 어 그러니까 시아 약간 자정하고 에러심망고 착함 그렇습니다 왜? 성격 좋아 왜? 눈은 선해 어 눈이 선해 약간 신동혁이 닮아 신동혁? 그 신동혁 닮은 꼴 닮았어? 음 신동혁을 닮은 게 아니고 신동혁 닮은 꼴을 닮았어 신동혁 닮은 꼴을 닮았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던 예루도 귀엽다 왜? 딱 봐도 앞머리도 그렇고 예쁜 것도 그렇고 아까 목소리도 그랬어 목소리도 앞머리도 목소리도 앞머리도 왜냐면 얘가 새사풀 쪽을 잘 모르고 없는 놀이도 좋아 봅니다 왜 좋아했어요? 나랑 비슷해 아 이 딱 계시 아니에요? 성격이 다 부른 거 같아 맨날 강박 뛰고 앙강거리고 좀 시끄럽고 뭐야 아 그레저버스야 근데 약간 빌런이에요 뭔가 싸운데 자기 스스로 구해준다 약간 뭔가 자꾸 삽붓을 만들어 자꾸 얘를 구하러 가야 돼 와 지금까지 지영이의 손 많이 가는 타임 어 손 많이 가는 타임 손이 가요 손이가 새 후깡에 손이 가요 하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오 아까 목소리도 마음에 들었어 목소리가 되게 성숙하더라고 약간 업무 스타일인가? 약간 대부분 노란색이 밝았으면은 다른 여자들은 좀 차분하고 차분하고 좀 생각이 깊고 얘가 구하러 갈 것 같아 얌전하고 그치? 그치? 쟤는 아무튼 느낌이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신이고 막걸더라도 신기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게 알았지? 좀 성숙하고 중간에서 조언 같은 거 잘해주고 언니 같은 누나 같은 스타일 미소가 되게 인자해 생각보다 티 같은 역시 신데렐라 얘기는 너무 멋있다 여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행복해지다니 교육적으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직업도 있어요? 가로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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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세서 성격이 세서 어? 뭐라고? 진짜 멋있다 이거 근데 이 분은 사진이 더 잘 나왔다 영상이 더 못생겼어요 약간 노란색 분도 부르시 않았어요? 뭔가 이 노란색 분은 영상에서는 파재한다 파재한다 되게 귀여워 어? 불만이 부파매한다 어허 뭔색이야 이게? 얘가 오히려 리더 같은데 뒤에 머리가 브릿지 어 브릿지 왜 조금만 있어? 약간 에릭 같다 에릭 어? 에릭 닮았다 아니 센 거는 얘가 제일 세 보이는데 되게 성깔이 셀 것 같아 제일 귀여워로는 약간 빌런이었다가 멤버로 영입한 그 성깔이 있는 거 아까 마주 본 걸 진짜 부상적으로 미안한데 부상적으로 미안한데 내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야 목하고? 어 목하고 얼굴이랑 우스워졌어 아 진짜 우스워졌어 아 목화색 얼굴? 목하세요? 아니 욕한 거 아니야 방금? 오막하세요? 맞아 침토랑 오막하네 아니 아니 무슨 얼굴이야 그랬어 방금 티도 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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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왜냐면 저랑 다행히 근데 저랑 이렇게 다 가면 이렇게 봐봐 제일 귀여워 아 늦게처럼 드세요 센터 쓰고 있어 세워줄 거지 끼워준 거지 메카가 더 있냐 로봇이 안 먹으냐 합체 조립? 아니 뭐예요 펀치 안 당연한 걸 얘기해 보려고 수비 투명으로 이렇게 아니 되게 황당한 거 황당한 거 황당한 거? 뭔가 왕독할 때 쓰는 거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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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난리 불을 시키는 거 아니야? 왜? 그거는 삽질 수준이 아니지! 지갑판 변동인데 이거? 지갑판 변동인데 이거? 딱히 기웃 들었는데 삽질이 아닌데 이거는 이게 미세라서 보니까 놀아줘 혼자 놀아줘 혼자 지갑판 변동인데 이거? 맞네 대단한 거 이건 알아요 왜냐면 옐로우 좋아해서 일어나라 가끔 가출한다 이것도 오른쪽도 포함이긴 하지만 다 말하지 가끔 사라진다? 그것도 포함이긴 한데 그거야? 무슨 일이야? 야 지야라 내가 지내겠다 뭐야? 대체 어떤 사람이 거야? 힌트에 주면 아까 맨 처음에 초반에 지하이가 얘기했어 아 아 가끔 도망간다? 그것도 막긴 한데 나 가끔 다 민정씨가 말을 위로 잘하네 말 대답한다? 네 말 대답한다? 야한 생각한다? 아 그만해 아 주로 악기사리지 힘이긴 해 티볼 색깔처럼 튀는 행동인 거 같은데 도움이 안 되는 거겠지? 가끔 헛소리한다 아 가끔 구해주러 가야 된다 이거 뭐야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가끔 한 게 있는데 뭔데? 한다가 안 맞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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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이게 바퀴드인가? 어 비슷해 그게 제일 큰 장면 두 글자로 하는 거 아니잖아 왜냐면 안 봐 지금 내가 쓴 단어를 티볼 키우고 맞아요 버그찌계가 어 티볼 어? 해복 생각하면 태폭 티민 팀한테 육법을 안 해 티밀한다 티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 지하이 얘기 나는 귀여워 빌런치 타고 도우면 안 되고 돈 하러 가야 돼 티밀한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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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쟤 뭐라진 안 보여 무서워 뭐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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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너무 멀쩘다는 거야 아아 아아 너는? 너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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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소라? 야 다 죽여? 예 아아 뭐 아아 아 아 얘네 있는 거 지금 공격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아 저런 거 혼자 해봐 해봐 누가 발표 안 해? 아이고 아아 아아 왜 저래? 이거까지 확실하네 아아 아 엄청 잘 뚫으니까 fault Uber 대화 다 놨어? 네 아 아 아 3점이 낫습니다. 3점의 앨범을 활용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7점이 특별한 앨범을 활용합니다. 컨 길에서andeating. Ledger은 연료와 만드겠습니다. . 어.. 냥 세팅! 어.. 어.. 너 왜 부르지? 아.. 너 왜 부르지? 어.. 아빠 힘들게 해! 어.. 어.. 발동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어.. 효율적이지 못한 스타일! 왜 출력하지 못한 거야? 형! 근데 지금 보니까 지하니랑 이렇게 비교 되면서 가는 노래 되게 잘 어울리니까 저 조역하고 싶었어요, 조역할! 옐로우? 응! 잘하고! 응! 티끼란다! 티끼란다! 우린 하지마! 여자가.. 여자 가수? 장원영! 어? 여깄잖아! 아아아아! 태번영! 아! 태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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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appreci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